잠깐만! 정상이다 정상! 멈췄어! 그게 아니라 인사하는 거였나봐 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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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오늘 롤러코스터 타고 놀이공원에 왔으니까 재미있게 놀자! 좋아! 여보 여보 우리 가족들도 야 신난다! 워터파크다 워터파크! 워터파크다 신난다! 아니 무슨 저런 멍청이들이 있어 워터파크래? 아 저기요! 아줌마들! 아줌마랑 차가 40대구만! 여기는 워터파크가 아니고 놀이공원이에요 놀이공원 우리가 워터파크라면 워터파크인거야? 그래!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봐도 회전목마가 있잖아 어? 우리가 침 튀기게 놀면 되는 거 아니야? 누가 와도 회전목마고만 이 아저씨가 지금 우리를 헌팅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택순? 말 걸지 마요! 왜 우리 쉬운 여자 아니야? 왜 우리 쉬운 여자 아니야? 자 간다 빠라빠라빠 바 출발 빠라빠빠 고웅 어!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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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마 후웩 이야 재밌잖아 엄마 엄마 나 사진 찍어줘 여기 마 여기! 여기 여기 여기! 어머어머 어머 어머 엄마 우릴 찍고 있어! 저 아줌마 우릴 찍고 있는데? 우리를 먼저 도찰하는 거야 자꾸? 엄마 엄마 상상번봐 아 이상한 아줌마들이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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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 안타 이쁜거 날아가지고 아 우리 처음에 롤러코스터 자유의권 샀으니까 롤러코스터 타러 가자 와 신난다 진짜 빠른 롤러코스터 탈거야믄 롤러코스터 타러 가자 빨리 내려와 아휴 길어 길어 가는 길이 어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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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재밌겠다 여러분들 빨리 입장하세요 입장하세요 잠깐만 같이 가요 어 길을 잘 못들었어 기순아 빨리 와 바이킹이야 아 저 아줌마들 정말 민폐네 민폐야 mexe 빨리 타세요 너 왜 내 자리 같아 어 야 리아야 꽉 잡아야 된다 에휴 아빠 손 꽉 잡을게 그래 어 maskedиниarch 아빠 손 꽉 잡아 고운아 이런거 무서워한다 어 Commissioner 나도 아빠 머리 잡아도 돼 머리 잡으려 어머머 택시나 어머머 나도 아빠 머리 잡아도 돼? 저 남자 뭐야? 어머머 어딜 봐요? 그거 뿔피리 불어 어? 뭐니? 문이 열리네요 뭐야? 뭐야? 젊은 것들이 이런 것들도 뭐하고 있어 저 절고 있네 무서워 무서운 건가 봐 리아야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데 으아앙 unserer título 정답 Lil 캬 캬 캬 아 나 나 나 토해 나 토해 캬 으희 우와 하하 아침으로 보내줄게 내 집에 놀고 다녀 아 아 아 하하 우와 어 아 가자 나가 자 이번에는 뭘 탈거냐면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어드벤처 모험을 해볼거에요 자 모두 타세요 야 이건 또 뭘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거 같은데 주인기 부인 얘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야 이거 무서운 맵인가봐 그런가봐 이거 무서운건가봐 공포맵인가봐 왜 안어우러가 이제 여기서 귀신이 나올거야 싫어 그거 조용히 좀 합시다 뭐야 야 민만해 앞에 앞에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계셔 아 낚시 하시는거구나 무서운거 아닌가 보다 잘하면 낙나보구만 또 앞에 또 앞에 또 앞에 인사하는데 저 아저씨 탈모인가 봐 아니야 탈모라니 말조심해 말조심해 어 옆에 옆에 아저씨가 걷고있어 안녕하세요 인사해주네 안녕하세요 여기 약간 지하 마을 콘셉트 같은 데인가 오 불 났어 왜 불 났어? 왜? 아이고 아이고 캠프파이어 고기 구워 먹자 아이고 이럴수가 이 마을에 해적이 왔나봐 저기 해적인가 봐 우린 전쟁이야 전쟁 전쟁 저희남 쏘지마세요 어? 네 저.. 어.. 네.. 리아야! 오오? 그래 뭐야? 가끔 널 쏘고 싶단다 아빠 말도 참 이뿌려오는구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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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어디 가는 거야 이거? 또 동굴로 들어왔어 이번엔 또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지? 이상한 지하 마을인 거 사실이야 어? 뭐야 해적인가 봐 해적이야 해적 해적? 우리 해적들의 소굴로 가는 거야? 그런 거 같은데? 무슨 동행들 같애 뭐야? 뭐 하는 거야? 모르겠어 나도 우리 납치 당하는 건 아니겠지? 진짜 그렇지 어? 아 저기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어 어? 저기서? 뭐야 뭐가 뚫어졌는데? 오오오오 아니 악마네 오오오 시골이야 알바생들 여기 시골 얼마나 조용 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구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어? 저 앞에 뭐야? 어? 뭐야? 어? 뭐야? 뭔데 뭔데? 방금 뭐가 지나갔어? 쑥 하고 뭐야 뭔데 뭔데? 세골이 딱 많아 어? 저 앞에 또 해적선이 있는 거 같은데? 그치? 어? 근데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? 여보 이거 유령선 아니에요? 유령선? 아 맞네 유령선이네 유령선 어 잠깐만 아까랑 비슷한 지형인데 이거? 어 뭐야Γ 뭐야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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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무서워 어 우와 배가 없어졌어 유령선이 Victorian 글 sitä 그래 리알ー 아달 아달 리알 잘 됐다 기절 우와 또 불타 이거는 아까 해적들이 탔던 그 해적선이잖아 그러게 유령선이다 유령선이다 앞에 유령선 발견 저것도 유령선이야? 어 그럼 아까 그 사라진 그 유령선 아니야 여기로 이동했는가 그러게 대박떡 해적소니와 유령선이랑 싸운다 어? 어 진짜네 아니 왜 우리 사이에서 싸워 어깥머리야 가만히 좀 있어 지나가요 뭐야 싸우는게 아니라 인사하는거였나봐 문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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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라케 다 크라켓이다! 크라켓 인속에 들어간다! 뭐야 이거? 여긴 어디지? 디지봄 세카이? 오! 보울들이다! 오! 보울들이다! 뭐야? 그것 때문에 썼구만! 시켜낸건가? 아니 나 뺏겼나보다! 아니지! 뺏은거겠지? 못됐어! 이제 끝났나 봐? 그렇지 올라간다 이제 재밌었다!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였어 그렇게 뭐 깜짝 놀랬잖아 진짠줄 알고 요즘 놀이공원은 아주 재밌구만 내려내려 내려내려 재밌었어 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리 다음거 타러 가자! 이번에는 자 아! 그래 이번에는 또 아까처럼 자동차를 타고 어드벤처를 떠나는거에요 너무 재밌겠다! 아이 그럼 엄청 재밌을거라고 자 이번에도 빨리빨리 잘 먹었다 오오오! 자자 좋아 좋아 뭐야 나 리아랑 먼저 타고 올게 안녕 당신들 못가 비켜 비켜 리아야 자 우리 이제 모험을 떠나는거야 뭐? 리아 닮은게 있네 무슨 소리야 야 아빠 닮았으면 이 아줌바 뭐야? 왜 너네 누구 타? 몰라 이 아줌바가 내 옆에 탔어 이 이상한 사람이 내 옆에 탔어 아 그래? 천천히 와 여기 엄지 재밌다 빨리 와 이렇게 된거 아줌바가 잘 가봅시다 그래요 어이? 어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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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 아빠가 죽더라도 오우 오우 리아야 아빠가 죽더라도 너에게 남겨줄 재산은 없단다 빛밖에 없어 아우 그럴 줄 알았어 회사 생활밖에 모르는 그지야 아 뭔 소리 하는거야 너무 말이 심하잖아 아우 어쩔 악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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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여기 뭐야 아빠한테 말 버릇을 때 그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용암 밑에 밀어버릴거에요 에이 밀어보시던가 여기서 그러면 안되는거 알고 있거든요 오우 정말 화목한 가정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요 누구네 집가정인지 거창 시끄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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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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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도망가 도망가 오우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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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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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우 오우 돌이 굴러 와용 도리 굴러 와용 오 뭐야 또 다른 차가 있는데 이게 뭐지 원숭이네 펜치, 펜치다 펜치 어 그러게 안녕 펜치야 아 이거 정보를 탐험하는 그런 모험이었나봐 재밌네 재밌어 아 근데 이것도 재밌는데 난 아빠 얼굴도 재밌다 아 뒤에 아줌마는 재밌게 타고 있어요 아 여건 뭘 믿어서 내려놓은걸요 아 그래요? 아 탔었다 우리 다 탔어요 재밌네요 여러분들 그쵸? 네 문을 내리도록 하세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마지막이 아니죠? 자이로드롭을 탈거에요 잘 있겠다 완전 기대됨 너무 무서워 자이로드롭 이거 맞나 근데? 야 우리 탔어 우리 탔어 출발한다 아 그런게 어딨어 여기 있어 아 이 아줌마야 출발한다 출발해 왜 출발을 안해 심술굿네 심술굿네 그러니까 니에야 이거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긴장감을 고조한 뒤에 정신없이 떨어지는 그런거야 아래에 보니까 조금 찔끔 흘렸어 괜찮아 괜찮아 어제 리아 팬티는 노란색이니까 웃 bütün가 오늘은 실컷 지르도되고 네검아 아이구 시원하다 시원해 뭐가 시원해요 아유 우리가 시원해 왜이렇게 시원해야 해 절대로 밑에 보지마 절대로 나 그냥 그냥 집에 갈래 마침 게임 못쓰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정상이다 정상 오! 오오오오오 으어어어 으어어어어엉 아아아아악 으어어어어 으하하하 아야 자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탈거 그거 타러 가자 바로 하늘근해야 제일 재밌을까 무서워하다 내가 뭔들냐? 자 모두 하늘그네를 타렴 자 하늘그네를 타렴 자 모두 안전벨트 쓰이게 묶어주시길 바랍니다 넵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 잘 묶으셨네요 아 잘 묶으셨고 꽉 묶었습니다 아들 입 좀 묶어주세요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아 나 못 탔네 탔어야 되는데 탔어야 되겠다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재미난 놀이공원에 놀러와서 재미나게 탔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들이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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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들 누구랑 얘기하는거야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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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